카리스맨의 모습으로 입장을 하고 있는 원스타엑스 붙어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정면부터 할까요? 정면입니다 오른쪽을 봐주시죠 오른쪽 네 이어서 왼쪽입니다 큐트 아웃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곡이었죠 몬스타엑스와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인사해 주시죠 네 인사해 주겠습니다 둘 셋 후 몬스타엑스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입니다 오늘 몬스타엑스의 무대를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한다면 일단 저부터 얘기하자면 킹왕짱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킹왕짱? 킹왕짱 킹왕짱 엑스 세대군요 네 좋습니다 세 글자 세 단어 세 단어 킹왕짱 또한 두 단어가 남았어요 또 다른 단어는? 카리스마 카리스마 마지막 한 단어를 얘기해 주시죠 킹왕짱 카리스마 이어서? 행쇼 행쇼요? 행복하십시오 아 킹왕짱 카리스마 행쇼 좋습니다 자 끊인사해 주시고 몬스타엑스는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요대축조에도 몬스타엑스에 기대 많이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몬스타엑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킹왕짱 카리스마 행쇼 네 이쪽으로 내려가십시오 네 이쪽으로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몬스타엑스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만나볼 팀은요 바로 룬스타엑스 네 붙어서 네 붙어서 네 촬영을 하겠습니다 네 정면부터 할까요? 정면입니다 자 오른쪽을 봐주시죠 오른쪽 오른쪽 네 이어서 왼쪽입니다 네 큐트 아웃 네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곡이었죠 네 몬스타엑스와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씨 여러분께 인사해 주시죠 네 인사하겠습니다 둘 셋 포 몬스타엑스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입니다 네 자 오늘 몬스타엑스의 무대를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한다면 네 네 어 일단 저부터 얘기하자면 킹왕짱 이라고 해드렸죠 킹왕짱 어 킹왕짱 어 킹왕짱 어 킹왕짱 어 킹왕짱 네네 어 엑스테딩군요 네 좋습니다 네 자 네 세 글자 세 단어 세 단어 세 단어 세 단어 킹왕짱 또한 두 단어가 남았어요 네 또 다른 단어는 카리스마 카리스마 네 마지막 한 단어를 얘기해 주시죠 킹왕짱 카리스마 이어서 행쇼 행쇼 행쇼요 행복하십쇼 아 킹왕짱 카리스마 행쇼 오 좋습니다 자 끝인사해 주시고 네 몬스타엑스 네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요대 출체에도 몬스타엑스 기대 많이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몬스타엑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킹왕짱 카리스마 행쇼 네 이쪽으로 내려가십쇼 네 자 이쪽으로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몬스타엑스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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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